아 노래해도 괜찮나요? 좋습니다. 노래해도 괜찮나요? 계시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아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고요. 아 21살이시고 목소리가 꿀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요? 101의 Never라는... 오! 불러주세요. 101 노래를? 아저씨라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 아이돌... 한번 들어보죠. 소리 괜찮나요? 좋아좋아. 사랑하지 않기를 버리 멈출 수 없는 기억 속에 Everytime I do here 내 음악 속에 너밖에 안 보여 한 주면 제가 되기만 해 Yeah Yeah 매일 밤복해 널 지고 있는 며속까지 시간도 각 재응을 볼게 다시 돌아보이는 곳이의 빛나라 우리 흔적 없이 너와 닿혀두지 않게 내 때부터 인생의 월법 그의 맘을 또 외만 기고 We not forever 눈물으로 채워 섞은 엔딩 위로 끝나놈이 불 보여 놓게 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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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놓진 사랑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너를 안아가 We no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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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곁에서 떠나가줘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무 무서워 Yeah Yeah Everytime I love you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너무 잘하는데요? 랩 부분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엄청 낮은데 노래 부를 때 엄청 높아지고 그러네 아 그런가요? 한 곡 더 불러주세요 저 그러면 엑소 최근 노래 중에 러브샷이라는 오오 아니 진짜 완전 좋죠?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성격도 좋네 아니 너무 좋지 진짜 레츠고 레츠고 너무 떨리네요 아 진짜 뭐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데? 차갑도록 서로를 견제 날이 선 듯 그 목소리엔 숨 막히는 펀만 가득히 오오오 오오 예 눈을 가린 채로 그렇게 굳게 바라본 서로의 내 맘이 애써 내면하는 걸 오오 다 들어가 갈라지듯 숨이 막혀와 가증이 나 이 한잔을 가득히 담아 넘칠 듯한 위태로 넌 반응아 이읠 이치 이스털랍샷 이게 이스털랍샷 아니 아니 너무 띄워지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것도 하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아..아..감사합니다. 아니 노래 부를 때 싹 달라지네.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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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게 아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아니 아니 한 곡만 더 불러주세요. 진짜로. 아니 아니 솔직하게 떨리는 몰카 아니야? 너 두근두근 몰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요즘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냥 노래 잘하면 다 몰카 같아요. 어..다음 곡 또 불러주세요. 밀리언즈 먼저 하고 아..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아.. I like you baby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here the set 손가락 열 개를 다 접어도 이유를 다 세지 못할 만큼 Just like you baby 어디가 부족해 거 아가씨 넌 조물주의 메스터피스 어지마 젤하니 말하길 너 찾아다닌 거래 지구 한바퀴 반대로 반대로 넌 내가 왜 좋아? 못 맞으면 혼나 야 빌리머 밀리너 빌리엄 다닐론 말해줘 빌리리엄 거쳐면 수백가지 그 속에는 백만가지 일들로 네가 좋아 베이베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반발해주고 싶어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 million, million million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yeah, yeah 네가 좋은 이유가 million, million, million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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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후 바로 올려서 서는 점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뱅뱅뱅 한번 써볼게요 뭐야 뭘 써누다고?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쳐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밴밍 밴밍 temporary b 우왕 모두 다 같이 사실 노래하러 왔죠. 감사합니다. 아이 초끼비. 와 나 아니. 아니 나 진짜 몰랐어. 아이 노래하러 왔잖아 이걸로 바로 알아버리. 초끼비. 놀라지 마세요 매우 분한 뽀. 현욱의 몸 치십니다. 초끼비님. 여보세요. 목소리 어떻게 그렇게 낮췄어? 그냥 여기서 놀러 왔는데 딱 마침 전대하셔가지고. 와 여러분 초끼비님이십니다. 와 38만 이제 찍네. 조만간 40만이네요. 전전전세 또 오랜만에 불러주셔야죠. 너무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젠젠 젠세. 저도 이거 되게 모르는 거 아니라. 기미노 나마에와. 응응.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아. 遅いよと怒る君これでもやれるだけ飛ばしてきたんだよ 心が体を追い越してきたんだよ 君の髪や糸みだけで胸が痛いよ 心が体を追い越してきたんだよ 日々から 君の髪を追い越したんだよ 本当に嬉しいよ 君の髪を追い越してきたんだよ 君の髪を追い越したんだよ 僕の髪を追い越したんだよ 와아 진짜 나이스 끝까지 몰라버리네 중간에라도 알았어야 되는데 고생 많아 음악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 힘들거든 아 아무튼 깨비깨비추 너무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혹시 그 쀼는 아아아아 뭐 뭐 예 예 또 오랜만에 아프리카 좀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화이팅 한번 해봐요 아프리카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식아 서.. 서술길만 걷겠습니다 저 진짜 서술길만 걸을 겁니다 진짜로 아 진짜 농담 아니고 네 아 무슨 소리 하지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저 갑자기 울렀네요 아이쇼 오늘의 교훈 끝날 때까지 끊는 게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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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